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제프리, 엡스타인의 소개로 만난 모델 스테이시 윌리엄스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윌리엄스는 1992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엡스타인을 통해 트럼프를 처음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993년 초 엡스타인이 트럼프 타워에 가자고 제안하며 트럼프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윌리엄스는 트럼프가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고 주장하며 그 당시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자신의 가슴, 허리, 엉덩이에 손을 가져다 댔고 두 사람은 서로 웃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후 엡스타인이 윌리엄스에게 화를 내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윌리엄스는 자신의 경험을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단체의 회의에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에게서 받은 엽서도 공개하며 사랑을 담아 도널드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이 주장을 명백한 거짓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대변인은 이 이야기가 해리스 캠프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엡스타인과 친분이 있었으나 이후 그와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선이 13일 남은 시점에서 발생하여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